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목요일 매일신문 영상뉴스입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의 구조적 결함과 버스 노선이 부족해 각종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제 국립대구과학관에서 국채기관과 입주업체를 상대로 현장소통시장실을 열었습니다. 이날 현장시장실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개통된 이후 출퇴근 시간대에 심각한 교통정체난을 빚고 있다며 유천교에서 대진초교 3거리 우회전 전용차로와 명곡교차로 설치, 상화로 구조개선 사업 등을 서둘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테크노폴리스 내 도로의 유턴 구역을 확대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사업이 완료된 1단계 사업구역도 네비게이션 운영회사의 집원 누락 등 업데이트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네비게이션에서 잦은 오류가 발생하는 등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향후 교통수용 급증과 도로 및 교통 여건 변화에 맞춰 버스 노선 확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향후 교통정체난을 빚고 있습니다. 이 밖에서 계속됩니다.